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전략팀장입니다. 오늘은 저번주에 이어서 대한전선이라는 기업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는 001440이 되겠구요. 현재 시간 7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이라는 기업은 이제 국내 최초의 종합 전선 제조업체로서 주요 제품은 전력 및 절연선, 나선 및 권선 등이 있습니다. 기업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었죠. 급등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때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이제 코스피 200 편입 예정의 기대감과 그리고 호방그룹 인수 시너지 기대감이 함께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강세에 이어나간 이후 고점 찍은 이후에 어느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정은 받고 있지만 지금 오늘 이제 반등 성공하나 했지만 아쉽게도 이제 지수 자체가 조금 밀리게 되면서 이제 긴 윗골이 달고 있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를 조금 먼저 살펴보자라고 하면은 코스피 지수가 0.7%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대한전선 또한 어느정도 상승의 폭을 반납하면서 윗골이 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이제 분봉으로 좀 살펴보면요. 이제 장 시작과 동시에 계속해서 하락이 이어나가면서 하락의 낙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한전선 또한 장 초반에는 강세에 이어나갔지만 아쉽게도 지수 자체가 밀리면서 윗골이 달면서 오히려 하락전환까지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상승 반등하기 위해서는 코스피 지수가 조금 강세에 이어나가 주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강세에 이어나가 주어야지 대한전선에도 어느정도 모멘텀 생기면서 수급 들어와주면서 상승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의 흐름도 어느정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하락추세선을 좀 그려보자면 이런식으로 하락추세선 그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하락추세선에 걸리면서 상승 나와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이 하락추세선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 나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가 좀 강세에 이어나가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 상승추세선 하락추세선 돌파한 이후에 21 이동평선까지 돌파해야지 다시 한번 상승추세로 완벽하게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51 이동평선을 제외하고 놓고 본다면 21, 61, 121 이동평선 평균선이 그래도 정배열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 61 이동평선이 지지선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1 이동평선까지 내려온다면은 이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 줄 수 있을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하락추세선과 61 이동평선의 지지선이 거의 맞닿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선 이탈할 확률은 조금 낮아 보이고요. 이 지지선 부근 약 2,400원대 부근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반등 이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트 자체를 보시게 되면 단기간에 워낙에 많이 상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조정도 거의 안 받고 이어졌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연일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반등 나와주게 된다면 꾸준히 우상향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주가의 흐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보시게 되더라도 이 구간대에 상승을 했을 때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져주었는데요.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는 거의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그렇게 많은 매물대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상승하면서 다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안전선의 컨센서스 살펴보게 되면요. 분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로 보시게 되면 1분기 때 실적 많이 저조했는데 2분기 때는 어느 정도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2분기 때 실적 어느 정도 규모로 나오는지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관련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서 전력난이 많이 예상이 되고 있고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전기 관련,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이러한 수급들이 다시 한번 전선 관련주로 이어질지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살피면서 주가의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대한전선의 투자자별 매매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오늘도 외국인 기관 매도를 했고 전거래일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연일 이거래일 동시에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면은 운봉이 이어지면서 계속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쯤 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좀 강한 수급 들어와 줄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지수의 흐름도 어느정도 살펴보시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동향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김용재 소장님과 알파팀에서 항상 VIP종목들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요. 옆에 보시면 VIP추천종목이라고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알파팀 들어오시게 되면 저번주 금요일날 VIP추천종목 나간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VIP추천종목 같은 경우에는 VIP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언제든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정보들 보시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VIP회원분들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상 이제 종목명은 공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왜 이러한 종목들을 보고 있고 살펴보고 있고 왜 이러한 섹터군들을 지켜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보시면서 한번 공부해보시라는 취지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오셔가지고 이러한 자료들 보시면서 공부해보시면 많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공부할 시간이 없으시거나 이런 공부해도 아직까지도 주식투자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VIP회원가입을 하셔서 도움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저희 알파팀 수익률 같은 경우 VIP매매결산 들어오셔가지고 알파팀 들어오시면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항상 이렇게 투명하게 모두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VIP 상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회사로 한번 전화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대한전선이라는 기업에 대해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항상 이제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네이버 검색창에 이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위쪽에 이제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시게 되면 가운데에 이제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부분에 이제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먼저 금요일날 이제 무료 추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저희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이제 오전 7시 47분부터 리딩을 시작을 했고요. 먼저 이제 종목 추천에 앞서서 이 미증시부터 시황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전 9시가 되면 리딩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저번주 금요일날 이제 자안 코스메틱과 그리고 예스24, 일선거설 이렇게 3개가 나간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종목 추천이 나갈 때는 기준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그 이후 리딩을 이어가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리딩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종목이 하나가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적중률도 좋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러한 종목들, 무료 추천 종목들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항상 열람해 보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한번 방문해 주셔가지고 이러한 추천 종목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추천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 테마주 검색기도 저희 AP투자 연구소에서 제작을 했는데요. 테마주 검색기 클릭해가지고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나오게 되고요. 휴대폰, 모바일 버전이랑 이제 PC 버전 둘 다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버전으로 다운받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는 오늘 어떤 테마가 강세를 보이는지 어떤 테마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테마주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도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